바텀 바텀 뭐해 바텀 뭐야 바텀 왜 왜 왜 싸우지마 Can win 수학에 내가 희망이다 희망이 나라니 진짜 왜 하필이면 희망이 나야 역갱 역갱 봐도 역갱 아니 셀잘이 없네 장막 없어져 아 나 아 이거 참 그라가스 우리 아니 야 우리 여기에 그라가스 있는 거 봤는데 왜 당해 시즌을 떼는 말이야 정글이 블루네드 먹고 캐리했다 이 말이야 요즘 라이너들은 정글을 백종 취급하고 블루 뺏어먹고 레드 뺏어먹고 정글모 뺏어먹고 에잉츠츠 아니 이거 다 아 손은 왜 바텀 안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잠시만 나라도 잘 해야 되는데 이거 CS 잘 먹어야 되는데 다 먹어야 되는데 진짜 아직 희망 있어요 아직 몰라요 아 아이씨 갱 LP 한 번 이동안 다른 데서 다른 데서 이득 아이씨 한 대 더 때려다니 병신아 아 아래쪽도 이득 못 봤네 어어 아 아 아 아 아 아 이곳이 그러니까 낯설아서 기마 맞쥬? 개모댕 야 소 뭐해 거기서 아 아 진짜 탑 킬 쳐먹고도 저렇게 어떻게 이기냐 대체 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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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장막 진짜 애매하네 아 아 아 아 이렇게 허무하게 지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카이산 왜 잠수해 아 4 아 뇌 그렇다 키보드는 레오폴드꺼 쓰는데 단종돼서 다른거로 바꿀 예정이에요 다음 키보드는 따로 걸어갑니다 어우 좋아 아 아 시원하게 키보드를 봤다 샷은 3번 침시장 아 빨리 운동가라고 이렇게 15분 소리를 보내주네 아 맞아 진짜 아이씨 오늘 이거 아 오늘 게임 좋았는데 와 나 죽는 줄 알았네 와 나 죽는 줄 알았네 아 아 아 아 15분까지 게임하고 써낸하지 어차피 똑같은데 왜 안하는거야 아 아 아 고찬맨 아 아 아 아 아 오늘 아 오늘 오늘 7승 2패하고 있었어 7승 2패하고 있었는데 아 아 이걸 7승 3패 찍고 가네 어제 너무 많이 졌어 진짜 아 또 시작이다 이거 인마 쏴봐 부족해서 멍붓이 말 양이 설렁산 hablar 어 야 너는 좀 잘 맞히는구나 어 야 어 야 아 야 다이아 아앜앜앜 경고는 다른 나라인의 왼쪽은 파워디가 편을 세종놈이 단점으로 빨라야되기 힘들었을 때니까. 은행은 시간을 다지오는 것에 이곳은 투자를 얻으십시오. 11 세종놈에 우승하게 지켜내는 금방을 위주로 지켜내주 its path. 71세여, 1003세여, quel점을 위주로 비해 지켜내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최대 15세여, 숙소하는 비의 공간이 있는지 퇴직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두 번째 산업은 별 수는 없죠. 없나요,iles이 다리를 다 스스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 욕설 했고 탈주 자리 비움 부정적인 태도 탈주 자리 비움 부정적인 태도 욕설 아까 욕설 했어 고참맨 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막판을 맨날 찍고 가는거 같네 약간 징크스인가 이거 아 오케이 그래도 점 어 승급은 하겠다 그만은 가겠다 오늘 벌어놓은 점수가 많아가지고 아 뭐 전기충전하는거 전기충전하는거 아 건전지 짜궁 이거 아냐 아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어 나 살았는데 어딘지 모르겠네 자 오늘 제가 운동 갈거야 혼자 운동 갔다 올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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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